EI 앱에서 CNC 타이베란던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EI 앱을 실행하시고 CNC 핫본인 울티메이트 컬렉션을 미리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컬렉션 메뉴로 가셔서 아래로 내리시고 CNC 타이베란던 박스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설치 화면이 나오면은 다운을 누릅니다. 다운로드 누르면은 설치가 시작됩니다. CNC 타이베란은 설치가 끝났네요. 프로미나 브라우저 실행하시고 CNC 넷 ORG로 갑니다. 다운로드 클릭하고 커맨드 앤 컴크를 누릅니다. I를 내리신 다음에 View All 다운로드 클릭한 다음에 Patch for Existing Instruction을 클릭하면은 패치가 뜨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패치 1.60 리뷰전 3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다운을 클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노 폴더를 저장할게요. 탐색기나 브라우저에서 패치 파일을 실행하시고 OK를 합니다. Next 하시고 동의한 다음에 Next, 계속 Next 합니다. Install 누르시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Launch the Game 컴프리케이션 툴은 체크 해제를 하고 제가 PINC를 누르겠습니다. 일단 게임을 하기 전에 설정을 미리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푸른 바이스 폴더로 가셔서 EA게임즈에서 CNC는 커버트 오퍼레이션 폴더로 갑니다. CNC 컴픽 EXC를 시행하시고 해상도는 제가 8600으로 하고 렌더라는 자동, 오토매틱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는 제가 풀스크린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OK 하십니다. 이제 탐색기를 닫고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한판 해볼게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누르시고 네트워크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New로 눕니다. AI플레이어 1을 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게임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기업에서 CNC 탈배단돈 설치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